안녕하세요 귀여운 하나와 또 귀여운 뽀로로예요 또 귀여운 뽀로로예요 또 귀여운 뽀로로예요 또 귀여운 뽀로로예요 뽀로로 왜 이렇게 많아졌어? 지난 이야기에서 다요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 누나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타요는 어떻게 됐어요? 장난감 보여주세요 장난감은? 방구 가려 두려워 정신없어 그만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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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그런데 하나 누나 저희 중에 누가 제일 귀여워요? 당연히 낫지 무슨 소리야 너희 다 못생겼어 제일 귀엽다고요 너희 다 귀여워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좋아요 싫어요 너를 싫어해 전남전수 세계로 출발 출발 저런 에디의 발목 때문에 타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말았어요 띠용 크롱 띠용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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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난 타요가 아니다 왕 타요다 타요 하하하 재밌다 하하하하 크롱 살려줘 크롱 타요 타요 하하하 하하하 어 크롱 크롱 다 다요가 이상하다 크롱 발명풍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 봐 우릴 못 알아보고 있어 오 얘들아 저기 좀 봐 타요 타요 왕 타요 부셔 부셔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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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타요 즐겁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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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다른 것도 부순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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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타요 자고지를 부순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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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하우스 부셔 타요 왕 타요 왕 타요 하하하 타요 타요 부셔 타요 냉장고 부셔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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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는 냄새 타요 냉장고 타요 먹는다 타요 냠냠냠 냠냠 국기 좋다 타요 어쩔 수 없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오가 그게 뭔데 퍼러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로봇이야 오어우 그럼 빨리 줄똥시켜 크롱크롱 나와라 슈퍼로봇 자, 어때? 오, 최고다 크롱 오, 그런데 이걸 누가 타? 응, 뽀로로 너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가 조종해 오, 알겠어 신난다 뽀로로 로봇 탑승 너만 믿을게 크롱, 힘내 크롱 알았어 슈퍼 뽀로로 로봇 출동 타요, 타요 타요, 타요 놀이터 부서 타요 타요, 타요 왕, 타요 재밌다 타요 타요 멈춰라 왕, 타요 타요, 타요 타요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 싫다, 싫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이야 슈퍼 뽀로로 로봇과 왕, 타요가 싸움을 시작했어요 잘한다, 뽀로로 잘한다, 뽀로로 그럼, 그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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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야, 어? 유후 댄스 타요, 댄스 타요 우리 둘 다 예히 타요 야, 빈틈 야, 야 빈틈은 없다, 타요 어, 어, 어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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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어, 타요 헬멧이 벗겨져서 앞이 안 보여 안 보여도 공격 야야, 야, deixe sampai 옥차 타요, 타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안겨 타요 타요, 타요 안겨, 안겨 안 돼, 뽀로로 조금만 더 힘내, 크롱 타요, 타요 그래! 이전은 질 순 없어 타요, 타요 타요 타요, 타요 왕, 타요 타요 아', 타요 안돼 타요 타요 뒤진다 타요 타요 조금만 더 타요 내려와 타요 슈퍼 파워 뒤집기 빵타요 야 해됐다 뽀로로가 이겼다 까불고 있어 신난다 내가 이겼어 타요 타요 정신 좀 차려봐 타요 일어나 어떻게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봐 나 보여 타요야 어떡해 눈물 주룩주룩 아니야 다 나 때문이야 엉엉엉엉 타요 살아나라 크롱크롱 크롱 크롱 어 타요가 다시 작아졌어 이럴수가 크롱크롱 여기가 어디지 이제 괜찮아 크롱 응 난 괜찮아 우와 다행이다 타요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크롱 신난다 크롱 예예예예 롤롤롤롤롤롤롤 타요가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다행이에요 친구들 타요가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맞아 어 그런데 하나 누나 응 이야기 속에 나온 뽀로로 로봇 정말 멋지던데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어 뭐를요 바로 뽀로로 뽕재인형 뽀로로 뽕재인형 정말 가고 싶었는데 뽀로로랑 정말 똑같이 생겼지 음 네 제가 조금 더 잘생기긴 했지만요 음 그럼 내가 뽀로로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게 어 저를요 응 안녕하세요 더 귀여운 뽀로로예요 아니에요 제가 더 귀여워요 장난감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귀여워 이게 뭐야 나도 안 똑같다 가짜는 저리가 어 뽀로로 뽀로로 봉재인형 정말 갖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어 맞아요 갖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화해의 의미로 포옹하도록 해 어 알겠어요 뽀뽀는 안 돼 뽀뽀뽀뽀뽀 뽀뽀뽀 친구들도 뽀로로 봉재인형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뽀로로 네 친구들한테 인사할까 어 하나 누나 응 잠깐만요 음 뽀로로가 어딜 가는 거지 하나 누나 좋았어요 뽀로로 왜 이렇게 커졌어 이야기에 맞춰서 한번 커져봤죠 그렇구나 근데 너무 큰 거 아니야 어? 제가 하나 누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하나 누나 안아주세요 아니 아니 안는 거 아니 하나 누나 사랑해요 살려줘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하나가 오늘 가지고 놀았던 뽀로로 봉제 인형은 제 얼굴에 있는 i 버튼을 누르면 만나볼 수 있어요 저 정말 크죠? 저도 만나볼 수 있어요 정말? 네 i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렇구나 친구들 i 버튼이에요 그럼 진짜로 안녕 안녕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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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싹